지금 요즘 운동중이니까 금주중이겠네요로 넘어가래요 아 그러네요 요즘에 금주중이시겠네요? 운동중이요? 네 금주중이기도 하고 사실 만약에 한두잔 먹고싶을때는 순수알코올을 많이 먹죠 소주는 아무래도 화학용알코올이다 보니까 살이 좀 당도 있고 한데 순수알코올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바로 소변이네요 소변으로 배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먹어요 그냥 안그러면 그날 운동했던 근육 다 없어지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방광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희가 이용기와 김재정의 방광은 1테라 수주 먹어요 테라 용량으로 우리는 크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운동할 때 술을 많이 먹고싶다 할 때에는 저도 소주같은 경우는 좀 피아노 스타일이고 위스키나 맞아요 이런 독주 맞아요 종류가 좋긴 하더라구요 맞아요 다음날 좀 소주는 다음날 뭔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몸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위스키는 그나마 좀 깔 것 같아요 운동이 돼 맞아요 맞아요 희한하더라구요 맞아요 순수알코올이 그래서 좀 좋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제중씨 살짝 그 간에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지방간기가 이제 잘못하면 보일 수도 있다 수준이었는데 제가 2년 만에 다시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제중씨 운동하시거나 술 끊으셨나봐요 그러는 거에요 어 없으셨어요? 원래대로 돌아온거야 제일 처음으로 네네네네네네 험료 크기가 지금 작은 수준인거죠 아 이게 신기한 거에요 왜 뭐 하셨어요? 이게 아마 꾸준히 하는 운동 때문에 네 아 진짜로 주량과 뭐 그런 먹는 양이 아니라 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간에 지방기도 굉장히 관리를 해주는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우선은 큰일 났어요 지금 운동 열심히 하면 될 거 같아요 네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긴 해야 되는데 아 그럼요 아 깜짝이야 어 아 아 아 아 아